네 자 총각 배사공 실버 배사공 이슈 시사 배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네 자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오시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당연히 폭우 관련 소식이겠죠. 네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관련 상황에 대응한 것을 놓고 불거진 정치권 공방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컨트롤타워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엮어서 비판을 했고요. 여당은 재난인데 정치 공세만 일삼고 있다면서 맞받은 건데 대통령실 역시 연이은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큽니다. 자 대통령실의 해명 우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수혜 현장 방문해서 퇴근할 때 보니까 이미 물이 많이 찼더라고 이런 발언이 지금 기름을 붓고 있어요. 네 바로 그렇게 퇴근을 하고 이후 서초동 사자에 머무르면서 폭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위험 지역 사전 대피 등의 대책을 강구했고 출근 시간 조정 독려 등 윤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관기견에 지시한 내용은 같은 날인 오후 밤 11시 54분에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됐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택에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건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바로 관저에서 집무실로 혹은 상황실로 출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불거지는 거죠. 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 곳곳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대응이 아니한 것 아니냐는 게 이제 야당 측의 주장인데요. 민주당 조우섭 대변인은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이냐.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취임 전에 대통령실과 관절을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라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거론을 했고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경우에는 컨트롤타워가 아닌 폰트롤타워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전화로 상황을 지시했다라고 해서 폰트롤타워라고 이름을 또 붙였군요.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국민적인 지지도 문제도 그렇고 정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네요. 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공세를 펴는데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각성하라면서 공세를 멈추고 호우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통령실 설명을 토대로 윤 대통령은 총리 서울시장 등과 함께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선 이후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국정지표 지지도에 대한 부분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호우 때문에 더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이겠죠. 네 온라인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서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 나면 헬기 타고 와야 한다 이 발언한 장면이 소환되는 등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도 그래서 이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각도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렸고 관련해서 현장 방문은 현장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대통령실은 오전 11시 브리핑을 하고 오후 4시에 이제 대변인 명의 성명도 내고 오후 5시에는 고위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서 논란 차단에 힘썼습니다. 현장에 직접 대통령이 나설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상황실에서 우선순위 배정이라든지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했다고요. 네. 당초 이 회의는 원래 한 총리가 주재를 할 예정이었는데 연일 중부지방 폭우로 임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다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 회의를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네. 잠시 먼저 속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관련 이슈도 뜨거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사실 통과하지 못했는데 2시 반에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11번째 고위직 인사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재가가 떨어졌다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변화가 빠른데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데 이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어요. 네. 집권 석 달 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전국의원회에서 당원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안했고요. 결국 수락을 했고요. 또 오후 3시 30분 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확정됐습니다. 네. 이제 주호영 비대위의 인선이 어떻게 되느냐 또 기간이 언제까지이냐가 또다시 한 번 여당을 둘러싼 전국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자 송달이라고 하나요? 가처분 신청 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네. 애초에도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이다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 이제 SNS에 가처분 신청 접수했다.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했고요. 어제 전국이 의결 직후에는 신당 창당은 안 합니다라고도 글을 썼는데 여권 일각에서 나온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주호영 위원장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제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재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네. 주 의원장은 가장 큰 현안이 생길 때 대통령이 지휘부에 가게 되면 대통령을 모시는 일 때문에 현장 조치에 이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유선을 통해서 지휘한 걸로 아는데 오히려 그런 게 세심한 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도 아마 좀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잦은 인사교체가 갖는 단점을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중요 업무를 파악하는 데 두 달에서 세 달 길게는 이제 5,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교체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없으면 교체가 맞지 않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비대위 구성도 관심사인데 이른바 윤회권 혹은 친윤계 이런 분들도 포함된다라고 보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주 의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모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비대위가 출발하는 데 책임이 있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만나야 된다. 뭔가 좀 당이 더 분열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주 의원장은 일단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드려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고 당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이 극도의 혼란으로 가는 것을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미 가처분 신청 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어떤 결정이 나오든 지금 좋은 해결보다는 어쨌든 법의 판단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비대위 성격도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런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 문제 때문인데 결국은 좀 둘이 혼합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렸는데 어제 오전 토론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엔 CBS에서 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당권 주자 3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역시 당원 80조 개정 논란. 검찰 기소만 돼도 당의 주요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바꾸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권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제 개정에 힘을 실었고요. 본인과 관련돼서 진행 중인 수사는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수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기소 상황을 염두에 둔 방탄 개정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는 어쩌다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몰아세웠고요. 강훈식 후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소만 돼도 일단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세 분 말고 또 그 이후부터 적용하라라는 또 다른 대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영수회담 관련해서도 세 후보 의견이 나왔죠. 네, 이재명 후보는 협력과 견제는 야당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는 민생을 가장 먼저 이제 민생을 돌보는 데 핵심을 공통공약으로 추진하자고 할 것이라고 했고요. 박 후보도 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강훈식 당대표 역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정운영을 바꿔야 한다면서 영수회담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후에는 또 부울경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습니다. 어떤 비전과 대안이 나오는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살펴보시고 또 채찍길도 해주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나대 캠퍼스 여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네요. 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나대 1학년생 A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기소했다.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쨌든 건물 2, 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죽음이 예상된다. 죽음을 인지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방치하거나 혹은 원인이 되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성범죄까지 통해서 이게 지금 계획적이냐의 여부까지도 밝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당사자는 해명하고 있는 거죠. 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제 드문드문 기억은 나지만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보니 집이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고의로 도주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상황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서 또 유가족의 마음도 어려워 만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정정해드리면 오늘 오후에는 이제 충북 지역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불경이 아니라 충북 지역에서 토론회가 있다는 점 정정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